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를 설명할 수 있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활용하여서 일렉트론과 홀 쌍이 만들어내는 전류 성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엠비폴라 트랜스포트 상황에 대해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적용하여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내었습니다. 전자와 홀의 쌍이 움직이는데 그러한 전자와 홀의 쌍의 움직임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이동 특성에 따라서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컨설트와 모빌리티를 따라서 움직인 것을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 상황에 대해서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분포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결국은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식을 잘 보시면 2차 편미분방정식입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도 있고 위치에 대한 미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미분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를 우리가 손으로 수식을 풀어서 즉 어널리티컬하게 해석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들을 추가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제를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가정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부에서 엑세스 캐리어에 제너레이션이 없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텀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홀 사이에 생성되는 내부적인 일렉트릭 필드도 무시할 만하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필드에 대한 항이 0이 되니까 이 중간에 이 텀돌도 우리가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디스테이트 컨디션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디스테이트 컨디션을 가정한다면은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항도 지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항은요. 디퓨전에 대한 항 그리고 리콤비네이션에 대한 항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도입을 할 거고요. 이러한 가정들을 만족한다면은 결국 엠비폴라 트랜스포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전자와 홀의 쌍이 디퓨전되면서 확산하면서 점점점점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전자와 홀의 쌍이 어떠한 전류 성분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요. 컨티미티의 이퀘션을 직접 풀어볼 텐데 이것을 손으로 풀기가 매우 어려운 방정식이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도입을 해서 식을 단순화 시킬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디퓨전과 리콤비네이션만 발생하는 스테디스테이트 상태의 뉴트럴 리전에서 발생하는 일렉트론과 홀 쌍의 분포를 계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가정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항을 지울 수 있겠고요. 제너레이션 턴을 또 지우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이 단순화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스테디스테이트 컨디션을 가정하면은 시간에 대한 미분 항이 전부 다 지어지니까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되겠습니다. 여기서 디퓨전 컨스턴트를 양변을 나누면요. 이 항들을 여기 밑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테고요. 여기서 디퓨전 컨스턴트와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을 우리가 곱해서 루트 쉬운 값을 l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분모를 l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2차 미분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공업적 시간에 일반회를 많이 구해보았을 겁니다. 일반회의 꼴이 익스프넨셜 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일렉트론과 홀 쌍의 농도가 다음과 같은 익스프넨셜한 분포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n타입 실리콘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한쪽 끝에서 빛이 조여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쪽 끝에서 일렉트론과 홀 쌍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오른쪽으로 즉 x가 양의 방향으로 디퓨전하면서 이동하는 즉 엠비폴라 트랜스포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의 가정을 그대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테디 스테디 컨디션을 가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을 또 가정하도록 하겠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 없고요. 제너레이션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리콤비네이션만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렉트론과 홀 쌍이 디퓨전하면서 확산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이러한 엑세스 캐리어들이 점점점점 사라지면서 이동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위치에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저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요. 우리가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빛이 조여진다 하더라도 즉 엑세스 캐리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의 농도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는요. 엑세스 캐리어가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즉 빛이 조여지고 있는 엑스가 0인 지점에서는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이것이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엑세스 캐리어가 이동하면서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점점 감소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빛이 조여지고 있는 엑스가 0인 지점부터 충분히 멀다면 모든 엑세스 캐리어가 전부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엑세스 캐리어의 분포는 점점점점 원래 써멀리킵이라는 상태의 농도 P0값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포를요. 한번 우리가 직접 수식적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할 듯이 로우 레벨 인젝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저리티 캐리어 전자의 농도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즉 전자의 농도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우리가 계산해 볼 것은 홀의 농도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P0만큼 있었지만 빛에 의해서 엑세스 캐리어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 되겠고요. X가 0인 지점에서 추가로 발생한 엑세스 캐리어를 델타 P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의 분포는 결국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디퓨전 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러한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다음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일반해를 구했었죠. 일반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수 A, B를 구하기 위해서요.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X가 무한대로 갈수록 즉 이 빛이 조여지고 있는 영역에서 무한이 멀어졌을 때 그때는 엑세스 캐리어가 전부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것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부여를 해보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이 항이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A가 0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항은 우리가 지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델타 P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X가 0인 지점에서의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다음과 같이 델타 P로 정의를 했으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상했듯이 엑세스 캐리어 즉 일렉트론과 홀쌍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익스포네이션하게 점점점점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엑세스 캐리어들이 디퓨전하면서 발생하는 디퓨전 커런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는 발생하지 않겠고요. 오로지 디퓨전 커런트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도의 분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었던 디퓨전 커런트 구하는 식이 있죠. 홀이니까 홀에 대한 디퓨전 커런트 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홀의 농도가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P0는 우리가 반도체의 뉴트럴 리전을 가정을 해서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오로지 우리가 델타 P만 고려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앞에서 구했던 식 그대로를 대입을 해주게 되고 이것을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되겠고요. 그냥 단순히 다음과 같이 미분이 쉽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엑세스 캐리어가 만들어내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에 대한 컨티뉴트 익퀴션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보았고요. 이러한 단순화 시킨 컨티뉴트 익퀴션을 통해서 손으로 직접 풀어서 엑세스 캐리어가 어떤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분포하는지를 이해해 보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에 대한 수식까지도 한번 유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